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죠? 탁재훈의 첫 주연작인 영화, 내색의 최악의 남자가 시사회를 가졌습니다. 어제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진행된 시사회는 손현희 감독을 비롯해 탁재훈, 염정아, 윤지민 등 출연 배우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. 한편 내색의 최악의 남자에는 까메오로 김선아와 신현준, 신희가 출연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이런 순간이 저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에 여러 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이런 순간이 오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리고 기쁘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. 영화 내색의 최악의 남자는 노총각 노처녀로 남은 두 친구가 술김에 사고를 치고 결혼식까지 올린다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. 오는 30일에 개봉합니다.